야당 얘기도 해보면요. 윤석열 전 총장이 드라마 모래시계를 제작한 프로듀서 출신 참모 영입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 모래시계 하면은 홍준표 의원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원래 모래시계 드라마는 93년도에 정권 초기에 제가 수사를 했던 슬로트 머신 이야기를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돌아가신 김종학 PD하고 송진아 작가가 내 검사실로 찾아온 게 94년도입니다. 드라마 소재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거절을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려온 지시가 검사를 정의롭게 다룬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모래시계 노래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장혜철 변호가님. 윤 전 총장의 어떤 코치를 박창식 미디어본부장이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박창식 미디어본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국회의원도 했지만 또 최근까지는 대학교 총장으로서 젊은 세대와 가까이서 소통을 하고 호흡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자로서의 경력을 살려서 미디어에 노출될 때 어떤 부분, 사소한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 지금 박창식 본부장 같은 경우도 정원의 나뭇가지가 잘 크고 있다 했잖아요. 이 말은 윤석열 예비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컨텐츠나 토론에 임하기 위한 다른 어떤 내실의 준비는 별도의 정책팀이나 또 후보 자신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예기치 못한 논란들, 사실 6.29 정치선언 나왔을 때 소위 도리도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어떤 내실 있는 내용들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미디어에 어떻게 비칠 수 있는지 총감독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잔들을 두고요. 상대당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저는 사실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전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혹은 최재형 후보나 두 사람 다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이다 같은 측면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홍준표 의원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윤석열, 최재형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글쎄요. 고민정 의원의 어떤 평가를 일일이 우리가 대응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도 여권의 어떤 경선을 평가할 때 평가를 내리긴 합니다. 후보별로 이 후보가 잘하는 것 같다. 이 후보가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하는데 일일이 대응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다만 이 일을 발단으로 해서 후보별로 캠프별로의 유불리에 따라서 룰에 경선 룰에 어떤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선 룰에 대한 것 자체는 오늘 출범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어찌됐건 경준위가 역선택을 넣지 말자라고 했던 것은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규에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으로 반영했던 것이 당원의 의견을 50 반영했으면 나머지는 일반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우리 대선 후보를 결정하자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우리 캠프별의 어떤 다툼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던졌지만 크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 소식까지 정리하겠습니다.